어땠나 당신들 지금 장난하나 장난 아니라 막내새 사람들 너무하듯 다른 칸 가서 팔던가 지금 다른 칸에는 은나노 칫솔 파는 사람 있어 나는 남보다 두두두 정신이 나간 친구고 그릇탄을 받아라 푸셔 여기서 왜 이러는가 나는 개그맨 지망세 근데 여기서 난리야 사실 나는 슬기가 없어서 자신감 키우러 왔어요 퍼키러 박수 형아 우차싸러 와 다 독감하면 안되는데요 박수 형아 박수 형아 박수 형아 박수 형아 박수 형아 박수 형아 이걸 하려는게 아니구요 이거 봐주세요 올드팝 시디 두 장에만 원 오늘만 특별히 세 장에만 원 뭐야 깜짝 놀랐네 단속반인 줄 알았잖아 헐 이제 구역이니까 딴 데 가서 장사하쇼 노래나 들어보고나 얘기하쇼 NO 어디 한번 봅시다 무기여 잘 입거라 해바라기 청바지 아가씨 이게 뭐야 이거 팝송이 아니잖아요 팝송이에요 뭐 팝송이야 그게 들어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났네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 말 하나 났네요 뭐하는거야 지금 레이피 아저씨 뭐하는 짓이예요 그리고 뭐가 요즘 시디로 음악을 들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지 완전 구닥다리 아니야 구닥다리 완전히 시대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만 이거 뭐? 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딱 봐도 뒤떨어졌는데 진짜? 뭐야? 변했네 변했네 세상이 너무 변했네 마이마이 쓰던게 엊그제 같은데 그럼 이거 어디서 팔아야나 안되겠다 어르신 많은 탑골공원 가자 아저씨 아저씨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팔면 물건 팔면 안되니까 아저씨 우리 밖에 나가서 정신 허가 받고 아저씨 CD랑 내 온드랑 원플러스 원으로 그럼 대결 도움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어때요 어때 좋아요 좋아요 올드팟 CD 아저씨 같이 대박 낼시다 도움봅시다 아저씨 시간만 해도 이거 참 라롤날라 저희도 한 기념으로 공짜로 씨를 드릴게요 이걸 그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저기 저 청바지에 어렵은 아... 아... 아가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교 충격의 엄승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렛츠고! 어서오세요 승철아 오늘 장충파 치기로 했다